올해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하면서 근로자의 실질 임금이 7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월급을 받아도 쓸 돈은 더 적어졌다는 건데요. 자연스럽게 소비자들의 씀씀이가 석 달 연속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유찬 계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월 물가 상승을 반영한 근로자 평균 실질 임금은 332만 5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5% 감소했습니다. 받는 월급보다 물가가 더 뛰어 지갑은 더 얇아졌다는 뜻인데 이 같은 실질 임금 마이너스 현상은 지난 4월부터 7달 내리 이어지고 있습니다. 1.8%까지 전망한 바가 있습니다. 11월, 12월 동안의 임금 상승률이 5%를 상위하지 않는다면 긍정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0이나 그 아래까지도 갈 수 있다. 연간 5% 넘게 뛴 물가로 인한 실질 임금 감소는 소비 위축을 불러왔습니다. 11월 소매 판매는 1.8% 감소하며 3개월 연속 소비가 얼어붙었습니다. 경기 체감 지수도 더 나빠졌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을 판단하는 동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가 7개월 만에 0.7포인트 하락 전환했고 미래 경제를 바라보는 선행종합지수는 0.2포인트 내리며 5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국내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동행종합지수 순환 변동치가 오랜만에 하락 전환했기 때문에 이게 경기가 변곡점에 닫아든 것 아닌가. 내년 성장률 전망을 1.6%까지 낮춘 경제당국은 지금보다 더한 경기 침체를 예상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렵고 특히 대외 여건 악화 등으로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상반기 가스와 전교금 인상에 더해 수도권 시민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도 300원 오를 전망이어서 공공요금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 둔화와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먼저 투데이 방송 유찬입니다.